이메일 신청곡인데요. 서울 종로구에서 조양환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사는 조양환입니다. 올해 70살인데요. 젊다면 젊은 나이입니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TV 보급률이 낮았던 1970년대에는 극장쇼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쇼가 있는 날은 온 동네가 술렁거렸는데요. 극장쇼의 백미는 유명 가수의 순서가 아니라 소위 양아치 클럽이라 불리는 극장쇼 스타들의 무대였는데요. 무대에서 정장을 하는 게 통념이던 시절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정원, 트위스트 김, 잔일이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잔일이가 뜨거운 안녕을 느끼며 열창하는 모습은 가히 악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원 씨와 잔일이 씨는 방송 무대와 라이브 카페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행복 만들기에서 잔일이 씨의 뜨거운 안녕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정원 씨와 잔일이 씨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조양아 님이 76대 극장쇼 무대의 스타 잔일이 씨의 뜨거운 안녕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 듣고 올게요. 또다시 저는 세상나 ve unos 세상나 document zą 여러분들이 s 세상이 그녀 잔일이 그냥 작성 9 들абат ARTM 아 그 그리운 걸 너무나 깊이 내지 그가 이만의 시가 그는 남들이 원하는 걸 잊혔던 남의 저답게 말하리라 안녕 이렇게 늙었게 늙었게 다같이 안녕 이렇게 다같이 안녕 이렇게 恋だこの日行きながらにくるむけにて 気を抜きの間がもうないときにえちぼう きのうだききめちぬ くらいのかみちぬ きにだくにぼうぷりづいちょうど きにだくにぼうぷ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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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